안녕히 가세요 천류에게 advancements 주민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다른 사람들은 제가 계속 뺍니다 소비아의 고등학교 여기 살이긴 해요 저녁이 두고 저녁에 살이 자꾸 저녁 쪼같은 거야 주, 주영핀 갈게요 네? 어? 왜 내 핀 안보여? 1번님이시면 주황빙 쪽으로 오시면 돼요 네 다 하는데 왜 이렇게 많냐 제 앞에도 있는데요? 여기 이징집 털으세요 1번님 어? 뭐야? 네 저기로 가셨네 저 이쪽에 내렸어 오케이 우와 가고팔 뭔데? 처음부터 잠깐만요 제 옆 건물에 사람 있거든 사운드가 네 오케이 오케이 어이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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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없 bam Venez 지금 4번님 싸우고 있어서 조용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니아니아니 뭘 도와야지 이럴수록 개새끼야 4번님 쪽으로 가야되나 지금 아니 안오셔도 돼요 한번 다 죽여보겠습니다 오오오오오 오케이 바로 옆에 떨어졌어 어디 떨어졌을까 나머지는 일단 조심하시고 네 3번님 차 가져올까요? 음 아아 저쪽 아 네 다 다 있는데 어떻게 되죠? 아닌가 4번 네 네 4번님 쪽에 있어요 아직 4번님 쪽에 있어요 아직 저쪽에요? 네 모르겠어요 일단 두명은 딱 가는데 아마 이쪽 아니면 이쪽에 있을 거거든요? 둘 쪽 하나 아 그럼 차탑 이거 그 빨리 차고 여기서 4번님 쪽으로 붙들일게요 이동하나요? 아이 괜찮아 파밍 하세요 파밍 하세요 어디로 네 네 네 저기 파밍핑 아 파밍핑 파밍 다 끝나가지고 지금 전 파밍 구데기라서 전 파밍 구데기라서 쩍 구데기요? 그만큼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라는 거죠 쓰레기 템이 네 와 석궁 이거 써야되나? 석궁 암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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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좋지 고기 소리 잘 못 들은거 나머지 애들이에요 여기 들어와서 죽여야겠다 근데 이런 데엔 차 별로 없던데 이런 쪽에 주황핑 쪽에 여기 차 없어요 제 근처에 차 없었어요 일단 그렇게 오케이 2 2 2 각하가 사람이... 네. 네 그럼요. 어 저 안되는데요? 플러스 는이요? 답. 백스페이스 여 백퀘어. 그거 멈춘 상태에서 두겨야 돼. 멈춘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우와. 아 여기 있었네. 다른 팀. 여기 핑 제가 찍은 곳에 있었네요. 빤스런. 오케이. 글로우 빨리 붙어야겠다. 총이 없다 빤스런.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주황색 쪽으로. 아 거기 제가 턴대요. 그래서 여기 가서 털어야 돼요. 아 오케이. 그럼 여기서 만나기로 하죠. 각하 애들이 절로. 그럴지도 모르죠. 제가 그냥 정찰병 할게요. 각하도 정찰 한번 하고 올게요. 네. 가자. 뭐야. 야 성태 싫어한거야 진짜. 어. 성태. 어. 성태. 빌드라도 없네. 빌드라도 없네. 빌드라도 없네. 빌드라도 없네. 빌드라고. 오 님들. 각하가 안 털려있어요. 어. 잠깐만. 각하 안 털려. 빌드. 그쪽으로. 아니다. 아니다. 안 털려 있을거에요. 안 털려있게. 아 털렸다. 털려있다. 빌드가 없구나. 이쪽 한 번 가보세요. 주황색 쪽으로. 빌드라. 주황색 쪽으로. 거기도 사람 있을 가능성 높아요. 각각 파밍하고 나온 애들이 글로 가실 수도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어... 힘이 털려있네요. 문 열려있어요. 오케이. 일단 중핑 쪽에서 만나죠. 저희. 템이 말이 안 되는데 이러면? 왜 사람 있어요? 인간 파밍. 인간 파밍해야 될 것 같아요. 문. 미쳤거든요. 네. 퍽시 보니까 포 까볼게요. 제발 여기는 안 털려 있어라. 아 여기도 털려 있어. 먹을 데가 없어. 2집 타세요. 1번님 2집. 좀 좋아. 어 네. 여기 2두 있거든요. 반대편 집에. 아 빡친다. 왜 그러셔. 윈 라인을 다 먹었네 그러면. 4벌님 쪽으로 가야겠다. 킬 파밍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들 파밍 별로시죠? 아 참 괜찮아요. 전 M16에 카오파리. 필요 없어요. XM0. 네. 도트 하나 주었어요. 도트. 도트. 네. 도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4번님에게 좋은 거 드릴게요. 좋은 거. 잠깐만요. 4번 4번 4번. 아 여기도. 사람이 안보여. 사람이 안보여. 4번님한테 좋은 거 드릴게요. 저는. 이럴때는 제가 그냥 몸빵 할테니까. 뒤에도 좀 쏘세요. 응. 전 그려봅. 전 그려봅. 전 그려봅. 전 그려봅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쇼. 누가 몸빵하고 누가. 그런거 좀 싫어하는 거라서. 아 얘를 되게 빨리 털었다. 아. 죽여야 돼요. 누구야. 사부님. 내가. 내가 왔어. 다 털렸어요. 이쪽 라인. 여기 안쪽. 이렇게 제가 지금. 팀 찍고 있는 동그라미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으로. 다. 다 털린 거예요. 저희 파밍 하려면. 여기까지 걸어가야 돼요. 강서쪽. 서해안쪽 먹어야 돼요. 파밍 하려면. 아니면 다 없어요. 사부님. 내가 왔어. 오케이. 오케이. 사부님. 박영ہ. 그러면. 둘 다或者 드시고 2ş.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자. 바로 먹어야지. 오케이 좋은거 졌죠? 대킥 드릴까요? 대킥? AR? 아 저 대킥 있어요. 대킥 있어요. 저 배율 6배, 4배 있어요. 하나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4배야? 있어도 의비가 없습니다. 가시죠. 가우.. 가즈야.. 카오파를 3배으려면 좀 힘드던데.. 혹시 개머리판 있으신 분? M4 어 제가 드릴게요. 그거를. 몇 번 임시죠? 한 번 임이요. 거짓 4번이요. 거짓 4번. 거짓 4번. 거짓 4번. 제가 1번.. 네네. 아 여기도 먹었어. 어 다시하다. 이들 차가 있어요. 어디요? 근데 얘가 왜 다시하를 타고 안 갔을까? 어 다시 어딘데요? 아직 안 나갔다. 어 오른쪽. 저기 오른쪽 있잖아요. 안 나간 거 아닐까요? 265. 아 저거.. 여기 있네? 부가부가 안.. 집이도 있는데요? S방향이도 있어요. 아 폭까지 마요. 아까워요. 차 2대네요. 갑자기 저희 차가 생겼어요. 넘나 좋은 거. 폭쳐요.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건물 쪽.. 건물 쪽으로 오세요. 자시아 끌고 일단 건물 쪽으로 있을게요. 여기 차가 2대에요. 어 차.. 아 차서리. 잠깐만 멀리서 차서리였어. 멀리서 차서리였어. 멀리서 차서리였어. 멀리서.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차서리 겹쳤어요. 차서리 겹쳤어. 차서리. 차서리 겹쳤어. 차서리 겹쳤어. 차서리.. 차서리.. 차서리 겹친 거. 누가 가지고 계시죠? 4번님. 네 일로 오세요. 다 먹으세요. 먹으실 거 다 먹으세요. 1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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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벌 좀.. 6벌 좀.. 6벌 좀.. 여러분 잡으시다. 잡으시다. 쏘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떡배달이 새끼들아. 떡배달이 새끼들아. 원래 총을 쏘면 돌아오는데. 빡쳐가지고. 돌아가죠. 저희 서해안으로 가시죠. 여기 초록핑. 다시야 타세요. 빨리. 나도 파밍. 가봐 좀 먹읍시다. 잠깐만 나 좀 타고 가자. 잠시만. 나 좀 타고 가자. 집 한 명이 같이. 같이. 아 여기 안 걸까요? 네 같이? 아 같이요? 네 같이? 네 같이요? 뭐 안 내리면 차 터져요. 그냥 내려요. 빨리 내려. 내려요. 치워 죽더라도 내려요. 오케이. 사렸어. 그거 쓰는 렉이에요. 버그 버그 버그. 버그 때문에 그래. 어 맞아요. 버그 심하던데. 내려야 돼. 멀쩡해요. 이제 멀쩡해지지 멀쩡해. 어 차 다 피워. 다 피워. 다 피워. 여기 앞에 이 곳 보세요. 아이고 오세요. 동사라고 올게요. 아 나도 생겼겠다. 아 나도 생겼겠다. 아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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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서 코어펄. 왼쪽 코어펄. 멀어요. 왼쪽에서 코어펄. 멀어요 멀어요 멀어요. 저희를 절대 못 맞힙니다. 절대 못 맞힙니다. 어 여기. 털렸는데. 어 털렸어. 네 털렸어요. 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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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저요. 저. 려 ISO. 사들 여기는 일단 털려있고 이건 중요한게 아니고 삼배라도 때려요 삼배로 제꺼에요 제꺼 아아 제가 타고 왔어요 이 사람 있을수도 있어요 네 사람 있을수도 있습니다 어 삼배로 자 바로 다시 차를 타시고 어디로 갈까요 바로 타야되네 제가 운줄할게요 제가 제가 운줄할게요 천천히 가도 되요 여러분 제가 운줄하겠습니다 제가 끈끈할 필요 없어요 여긴 여기면 그거 하셔야 돼요 박는 차들 죽이는거 오케이 어이구이구이구 저기 사람 있을수도 있어요 여기면 바로가 아니에요 토마토가 여기 좋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좋아. 좋네요. 들어갑시다. Non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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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 이거 왜 이래 내려요 다시 내려요 쏟아놔 쏟아놔 쪼될 뻔했네 늦었어 이거 보고 먹었네요 이미 쟤네가 먹고 갔네 아니야 이거 방금 들어왔는데 방금 먹은거에요 그러면 여기 먹혀 있어요 저거 머클 쟤주세요 쟤주세요 총 쏴주세요 쟤네한테 저 어딘지 안보이는데 일단 볼게요 55방향 언더위에 55방향 언더위에 근데 안 쏘는게 이제 안 쏴도 되요 차 오는거만 죽여요 오른쪽에 다시 오잖아요 55방향 네 거기 거기 쟤지마시고 자리 잡았으면 그냥 오는거만 죽여요 차 막기 다 터진다 이거 이거 다시야 친구가 차를 세웠네요 해안가에 해안가 오케이 저거 신경 안써도 되요 이거 어차피 자리 분리해서 쟤네를 안 떼주는게 나아요 인테네 애들 안 보여요 인테네 애들 안 보여요 인테네 저기 있잖아 차 어디 두셨어요? 밖에 다 터진거 아니야? 이거 차 타면 아니 차 타면 걱정하지마세요 차 붕 떠가지고 저거 아이씨 쇽 아 이게 안되는구나 여기는 네 그냥 여기 그냥 가만히 있는거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거에요 그냥 집에 박는거만 죽이는거에요 그저 날이 안좋아서 여기가 원래 어 오케이 오케이가 아닌데 너무 최악인데 자리 잠깐만 초록핑이 너무 쩍이잖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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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극혐인데 자리가 인간적으로 정확하게 여기랑 여기랑 싸우고 있어요 여기랑 여기 앞뒤로 싸요 60바경에서 아 안 쳐다보는게 좋아요 밖에 네 저만 쏠게요 아 3대율 너무 안좋고 정확히 어디있지 잘 안보는데 아니 괜찮아요 선배다 카메라 거기도 거기라서 거기 에헤 퐉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헤쳐나가냐 다시아 가여기 세웠고 얘네 뭐 할까 이 다시아들은 다시아 어디 세웠는데요 피조 초록픽주 아뇨 그거 먹어봤자 의미 없어예요 좋죠 어 뭐야 저 나무 뒤야 어디 나무 뒤 들어갔다 아까 60 뭐 방향 70 방향 쟤네 우리 쏠 때가 아닐 텐데 쟤네 우리 쏠 때가 아닐 텐데 쟤네 우리 쏘면 또 쏟는데 쟤네 아 뭔가 아 야 다시 아이 쏜다 다시 아이 쏜다 야이 다시 아이 계자 씨더라 야 여기 한 번 더 있어요 그냥 할 것도 없잖아 할 게 없다 할게 연막 있으신 분 연막 저요 저요 두 개요 연막을 저한테 다 주세요 네네 몇 번 님이에요 연막 있다는 분 1번이요 건물 안으로 들어와요 이거 각 잡혀요 일로 들어오세요 아니요 아 거의 없으면 제가 가야죠 제가 가야죠 쇼 아이고 연막을 치세요 어 적 발견 60 60 두 개 박혀 네 산 도우시게 만난다 안 쏴도 돼요 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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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쏜게 나아요 다시 안 보이네요 어때 능선 쪽이라서 쏘기가 너무 힘들어 정 이야 아 다시아 움직인다 다시아 움직인다 저희는 다시아만 보면 돼요 다시아가 어디에 있어? 저 다시아 못 봤는데 여기 초록키에요 초록키 언덕 뒤에 아 네 저희 쪽으로 안 와요 올라갔어요 아 이쯤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아 바퀴 터트리지마 아 아 앞쪽에서도 쏘는데 앞쪽에서도 지금 네 냅둬요 쟤네 어차피 저 있으면 양각 잡힐 최대한 이즈하고 안으로 박죠 그냥 절로 가야되네 아 아직 1분 50초 남았어요 괜찮아요 동산 쪽 아직 이거 한 30초 남았을 때 박는 게 제일 좋아요 마지막 자기장 이렇게 잡히면 산 쪽에 다 있고 산 쪽에 4명 있다고 가정해보면 여기 드면 6명 7명 있고 나머지는 건물에 있는 거고 네 뛰어내면 어 주에지 지금 세트올까요 님 3번님 거기 있으면 어떡해요 들어와요 저 내가 쏘고 있잖아요 저쪽 언덕 위에 저쪽으로 SE 방향 저기 SE 방향 네 제가 쏘고 있었어요 4배 있으시고요 140 아 3배 진짜 못쓰겠어 3번님이요 네 으아 으아 감사합니다 아 아 겁나 안 맞아 야 우리팀 그만 쏘라 오케이 차 타세요 차 타세요 이 뒤쪽에요 지금 저희 초록핑으로 달릴게요 거기 조심하세요 이거는 아우 야야야 으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차 타세요 차 타세요 자 2번님 타세요 2번님 타세요 타세요 아 왜 안 타는 거야 저 왜 안 타는 거야 아 앗 앗 앗 앗 아 아 이 아 수고하셨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